선배님, 여기도 꽤 높은 거예요. 저 앞산보다 높은 것 같아요, 지금 현재. 여기가 지금 한 것들은 한 줄 알았는데, 여기가 높죠. 저기 바로 저거요. 아, 요 능성인데 저거 뒷산에. 마운후드. 거긴 마운후드는 높죠. 저기가 마운후드요? 아니, 저기가 그거. 마운후드래요. 아, 저게 헬러나는 거 있죠? 마운후드는 저기 안개, 안개처럼 보이는 거예요, 저 뒤에. 저거 뭐, 저거 멋있는 거. 이 앞에 거 이거는. 마운후드는 오래건조 아니에요.